헉! 헉! 그냥 역겨워진 김에 존나 역겨워져야겠다 템트리 개 역겹죠? 역에 역을 더하면 그것도 힘이 됩니다 아 잠깐만 아 죽었는데 이거? 비어 치우트 미드가 이겼지 헤반데? 아, 개 헤반데? 아니 딜이 안 나와 아 요리 뭐라는거야 저거 타릭 왔구나 말은 그렇게 해도 너무 솔직한걸 나이스 나이스 네이스 뭐야 오우 쉣 타릭님 저 그 수상닭 팔았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까비 깰끈 오 먹어야돼 아우 쉣 탑라인 나 4코 뽑아야돼 랭가야 나와라 에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뭐하는거야 진짜 요새 메타가 진짜 미쳐 돌아가 어떻게 원딜 CS는 정글이 다 손을 대 어떻게 해요 캐리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난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팀원 멘탈 케어하면서 꾸역꾸역 파밍해서 결국 중요한 한타 때 딜 제대로 넣어주는 이게 진짜 에이드캐리의 그런 그런게 아닐까요 네 에이드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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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드캐리